10%까지 제가 어떻게든 10%?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시간 10초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10, 9, 8, 7, 6, 4, 3 락앤락은 1978년에 설립을 한.. 우주 초특거루 들이는 흥석마켓 자타공인 트로트 만내딸 MC 은가한씨의 무대로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신소리 질러! 오늘 뭐해요? 시간 있어요? 나 오늘 신청할래요? 싸게 드려요? 가져가세요? 오늘 흥적잘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깎아요 이 물건이 가게 둘이서 느껴요 당신과 나 귀신도 다 깎아 슛 달라치에 흔들어! 소리 질러! 뿜뿜뿜뿜! 감사합니다 잘 노는 만큼 싸게! 신나는 만큼 싸게! 세상 그 어디보다 제일 싸게! 흥적마켓의 흥 넘치는 MC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흥적마켓의 정많은 MC 가수 은가은입니다! 저분한테 혹시 따로 돈 드렸나요? 끝나고 받아가세요 타율 높은 흥적마켓 오늘 입점 브랜드는 바로 적혀있죠? 옆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락앤락! 락앤락 락앤락이에요 생활에서 꼭 필요한 락앤락에 함께하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우리 또 맞지? 왜 매번 하는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최천나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두 명이 직접 수동으로 돌려드립니다 갑니다 락앤락 우울한 일 오우 뭐가 구성이 많다 오늘 총 세 개입니다 락앤락 탑클라스 스템 본 도시락 그리고 슈트 IH 양순 앤비 여호 이거 진짜 좋은거야 이거 저기요 제작진님 세 가지의 구성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서 콜에 쳐야돼요 락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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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철 부장 구성 부장님 부장님 저 라디오 하잖아요 청취자분들이 항상 어느 회사에 있든 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구 이렇게 아까 막 노래 부르셨잖아요 힘드실까 봐 도시락을 쐈는데 아침에 제가 산거거든요 한번 열어보시면 이 아이의 기능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기대는 하는데요 온도를 한번 재보시면 연기 나요 아침에 담아온 바르입니다 보여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온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죠? 저 8시에 출근 그러면은 한 7시에 쌌네 아직까지도 지 온기가 12시간 지났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싸우셔도 저희는 이거에 꿈쩍 안 하는데 자 하여튼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 흥정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인을 해줄 거냐고요 해주실 거냐고요 제가 우리 부장님 제가 힘들게 사실은 요거 프로젝트 하면서 저도 조금 못 믿으시겠지만 살이 1kg는 빠졌는데요 제가 맨 끝에 있는 애는 20% 저기 탑클라스 일단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저 제품 중에 가장 큰 제품 있어요? 혹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할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려고 끝날 때까지 하여튼 20%요 그리고 도시락은 저희가 11% IH 양수냄비는? 양수냄비는 그래도 최대 22%까지 저희가 지금 한 3회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할인율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흥정마켓에 가딱 들이대시면 네 그러세요 홍보가 따로는 불가하고요 아니 아니 근데 바로 그냥 흥정소리꾼 불러가지고 하려고 홍보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고 네 나쁘지 않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되네 약간 좀 예상은 하셨잖아요 약간 흥정마켓이니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할 거면 할 거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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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도시락 안 끄는 거지 근데 이걸 들고 계시니까 더 안쓰럽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알겠어 아 그러면 10%까지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시간 10초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3 2 1 땡 자 10%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0초 이게 10%밖에 안 되면은 홍보시간은 10초밖에 안 드려요 그렇죠 저희가 얄짤이 없습니다 그렇죠 얄짤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아니 근데 10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초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깐요 자 그러면은 60초를 홍보해주시는 기회를 드리는 대신 20% 해주십시오 오 역시 갑자기 20%를요 저 1초만 고민할게요 저 1초만 고민할게요 1초 지났어요 자 그러면 왜왜 아니 너무 진지하게 1초 지났어요 1초 지났어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1초 지났잖아요 잘하는데 혹시나 제가 잘리면 책임져 주시나요 누가 책임져요 왜 책임져요 제가 긍정마켓에서 했어요 스테브로라도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스테브로 스테브로 저희 카메라 촬영 한 번 끝나면은 렌즈 닦는 알바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영복만 맞춰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확인해야 되니까 뭔가를 왔으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20% 할인 60초 60초 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락앤락이고요 1978년 지금부터 약 조금 지금부터 약 네 꼭 꼭! 꼭 많이들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나요? 부장님 짱! 부장님 최고! 총 40%, 31%, 42% 할인! 버졌습니다! 부장님 짱이다 짱! 아침부터 도시락 싸우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할인까지 후려쳐져 가시고 꼭 그렇게 하실 줄 아시면서 초반에 이렇게 약한 척을 꼭 그럴 거고 노사연 선배님 아니세요? 노사연 선배님? 오 진짜! 개인기 하나 누르셨네요. 여기 흥정마켓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세를 몰아서 흥정을 더해봅시다. 흥정에 흥정에 흥정을 더해서 네, 흥정에 흥정을 더해서 우리 흥정소리꾼님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정소리꾼이에요. 뭐 하는 거야? 뭐야? 저... 옷 입으세요? 추우세요? 식사 안 하셨어요?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혹시 흥정마켓 방송은 따로 보셨나요? 오늘 좀 비장의 무기 같은 것도 드세요? 오늘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는 파워풀한 노래로 락앤락도 좀 들어주면서 전혀 안 파워풀할 것 같은데 락앤락도 좀 들어주면서 힙으로 드실 수 있겠어요? 아이, 강합니다 은근히. 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흥정 소리꾼 나와주세요! 요! 누굽니까? 누구야? 미기야! 누구야? 아하! 재하! 컴온! 재하, 컴온! 컴온! 렛츠고! 넘어져! 넘어져! 아하! 가수야입니다! 쌈바 리듬에 춤추는 그대는 영원한 내 사랑 희미한 불빛 속에 흐르는 사랑, 사랑의 노래 축제의 밤은 깊어가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섹시한 눈빛으로 유혹하는 삼바, 삼바 파티 아몰레 아몰레 미요 올레! 반갑습니다! 이야, 재하!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흥정마켓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성천재 트롯 엄친아 트롯 만능캐 뭐라고요? 진정하세요. 네네네. 너무 흥분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강정천재가 아니라 트롯 만능캐로 불리는 가수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 열심히 관계자분을 털어가지고 흥정에 어느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1회 박군씨가 98점 그렇죠. 2회 양지원씨가 96점으로 제대로 그냥 흐리고 가셨어요. 네. 다 해가셨거든요. 이제는 재하씨가 나서질 차례에요. 네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긴장돼요. 긴장돼요. 약간 감하세요. 조금만. 생각했던 것보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더 흐릴 때가 됐네요. 그렇다면 발차기는 왜 하신거에요? 후린다 그래서 발차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네요. 그렇죠. 소프트하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밥 먹고 왔어요? 네. 아까 부장님 도시락 좀 갖다줘봐. 얘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도시락 있어요? 네? 도시락. 재하씨의 오늘의 도전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의 불꽃처럼 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우리 재하씨가 또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더 신나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목표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100점 가야죠 오늘. 100점! 100점을 목표 점수로 잡아주셨는데 근데 이 텐션으로 지금 신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노래할 때는 좀 달라져요. 이게 방송 촬영 다 하고 나서 집에서 뻗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비밀번호 누르면서 쓰러진 스타일이구나. 약간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이런 스타일 그렇다면 과연 재하씨는 목표 점수에 달성할 수 있을지 흥정소리꾼 재하씨의 흥정쇼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나의 bakery 바람 부어던 날 창 밖을 보면 바람 사이로 네 머신에 있는다면서 저 멀리로 가님 내가 보고파 오시는가 오 진정 이별 후에야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당신의 목소리 들려오네 이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만 외로움도 슬픔도 이제는 안녕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라 예 오 진정 이별 후에야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피어나나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당신의 목소리 들려오네 이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만 외로움도 슬픔도 이제는 안녕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 랄라라라 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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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재활씨 예상점수가 아까전엔 100점이었고 부르고나서는? 부르고나서는 99점 왜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잘 놀아주고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람을 얼마 부르나 팔이 아파치겠네 아 맞다 그거 있지 100점 그러면 관객분들이 보신 점수는 얼마일까요? 100점 100점 이렇게 흥 넘치게 놀고 재아씨가 폭발된 가창력으로 소화를 해주신 노래를 보신 관계자분의 예상점수 궁금합니다 여기서 눈치 없게 90점 89점 이러시면 진짜 락 걸려요 부장님 몇 점 예상하십니까? 제아씨 무대 보셨는데 한 번만 말해요 지저분하게 지쳐버려요 부장님 98점 98점이면 8% 더 깎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점점 우리 점점 철판이 두꺼워지던데 마지막에 되면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관계자분께서만 98점 98점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과연 제아씨는 흥정에 성공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할인을 유감스럽게도 못해드리고 아이고 안돼요 아쉬움만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실지 아 끔찍해요 제아씨의 흥정쇼 결과를 보여주세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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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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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 도시락 대상 회사빈 대상 백성 대상 정국 뱉어 됐어 됐다 됐어 됐어 나 90점 나올 줄 알았어 90점 나올 줄 알았어 90점 나올 줄 알았어 저는요 점수 나올 때 부장님 표정을 봤거든요 일단 점수가 높게 나오면 사람 심리가 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98점 이렇게 했다가 하다가 박수 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재아씨가 98점을 맞으면서 흥정 결과 8%씩 추가 할인돼서 지금 최종 할인 가격이 20원 30원으로 지저분하게 끝났어요 또 미용실 갔는데 잔털 안 깎아주는 경우 메이크업하는데 눈썹 안 해주는 어제 신었던 양말 또 신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락앤날 관계자분께서 알아서 조금 깎아주신다고 하네요 금시초문이야 그렇다고 해요 지금 사람이 여기가 몇 명이 이런 건 받아야죠 여러분 박수 야호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오늘 진짜 큰일을 했어요 오늘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흥정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저희 관계자분들도 흥정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아요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오늘 표정만 봐서는 오늘 끝나고 회식이에요 저분들은 근데 왜 웃으시는데 이렇게 잡고 흔드시면서 웃으시죠 너무 웃으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서 그만 좋아 온 국민이 싸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흥정은 계속됩니다 노는 만큼 싸게 여기는 흥정마켓 사랑을 난 몰라서요 사랑을 난 몰라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번지는 웃음처럼 설레이는 맘 감출 수가 설레이는 맘 감출 수가 없어요 쓸쓸한 밤 저 멀리서 빛나는 희미하게 반짝여주는 당신 마이 스타일 그대여 나와 함께 빛나 주세요 락앤락 탑클라스 최종 48% 할인 9만 1,500원 스템 본 도시락 최종 39% 할인 3만 3,000원 슈트 IH 양수냄비 무려 50% 할인 2만 7,900원 또 여러분 흥정마켓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흥정한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추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이버에 흥정마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셀럽 챔프 앱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벤트도 꼭 놓치지 마시구요 그대여 나와 함께 빛나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